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소탕한 뒤 주민들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려고 비밀회담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.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은 관련이 없고 어떤 나라와도 회담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. 앞서 한 매체는 전쟁 뒤 가자주민을 아프리카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정부당국이 콩고 등 몇 개 나라와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현재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는 구구 성향 장관 등이 가자주민의 강제 이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